우리가 경계로 나아갔죠. 워머업을 위해서. 그리고는 높이 뛰었죠. 나이트 팀이 이미 워밍업을 하고 있었고 룩담 형사 어떻게 보면 매우 자신감 있게 보였죠. 국가동안에 난 느꼈는데 내가 뭐할 거라고 뭐하기 직장 뭐할 거라고 느꼈어? 토할 거라고 느꼈죠. 스트레치 각종사 난 느낄 수 있었는데 나의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나의 가슴에서. 이것도 보면 I was 다음에 어리로 워리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 중간에 껴들어간 거거든. 내 입대는 뭐였어? 약간 걱정하고 이상이었던 거지. 무조건 걱정했다는 얘기지. 뭐에 대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그들을. 그들의 홈코트에서. 그리고 토니가 냉장고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플레이를 잘할까? 너무나 많은 질문이었고 너무나 많이 걱정할 것들이었지. 나는 뭐하려고 노력했어? 조언을 받아도록 노력했지. 어떤 조언이냐면 코치 이 사람이 나에게 예전에 좋았던 조언이죠. 시간이 올 때. 근데 어떤 시간? 게임을 플레이할 시간이 올 때. 네. 오픈은 분리의 게임이지. 코트 밖으로 문제를 남겨놔라. 코트에서 문제를 밖으로 치워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플레이 볼. 게임해라. 행동해라. 마침내 게임이 시작했죠. 이거 마지막인데 역시. 위드 다음에 목저 다음에 pp. 뭐하나 뭐하면서. p3 불어지면서. 심판에서 불어지면서. 게임이 시작했던 거죠. 게임은 전반을Intro. 감사합니다.